안녕하세요 미스터 프릴리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메터리얼 계속해서 한번 트레이닝을 해볼 겁니다 자 이렇게 씬을 준비를 했어요 모델링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flow라고 해서 스튜디오 씬으로 설정을 했고요 밴드를 활용해서 그 다음에 bottle 이렇게 있구요 그 다음에 flower flower가 이렇게 꽃잎과 줄기 stem flower 이런식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stem ball light 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제가 볼을 하나씩 끼워놨어요 이런식으로 그래서 모그라프 가지고 사용을 한 거구요 간단하게 light는 top light에다가만 이렇게 sector light를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sector light를 보시면 이런식으로 설정이 되어있구요 이렇게 값이 들어갔죠 angle, radius, intensity만 조절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이렇게 걸어서 보시면 이런식으로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material을 한번 적용을 시켜봐야 되겠죠 material은 코로나에서 만드시구요 이렇게 각각의 오브젝트에 맞게끔 flow면 flow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시는거 이게 나중에 search 하기도 굉장히 편해요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조금 어두운 블루톤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또 new material 이번에는 bottle이라고 해서 지금 제가 After Effects에서 렌더링을 좀 하나 걸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시스템이 좀 많이 딜레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bottle에다가 넣고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diffuse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식으로 값을 줄게요 reflection도 좀 줄 거구요 glossness에 0.8 정도 넣고 reflection 값을 줄 겁니다 그래서 90 정도로 설정을 해주실 거구요 얘도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투명한 이미지가 나오죠 그러면 얘도 color 값을 제가 조금 올려볼게요 이런식으로 설정이 되겠죠 어떤 값을 주냐에 따라서 좀 느낌이 달라지긴 하는데 저는 bottle이랑 비슷한 컬러의 느낌으로 줄게요 이렇게 설정을 할 거구요 그 다음에 커스틱스 같은 거는 나중에 한번 넣어볼 거에요 이거는 좀 많이 느려지다 보니까 그리고 다시 new material 해서 stem이라고 이름을 적구요 줄기 부분에다가 이렇게 설정을 할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flower 있고 wood 있죠 wood stem 있는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냥 간단하게 그 다음에 diffuse 값만 한번 줘볼까요 reflection도 살짝 주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이렇게 그 정도 주시고 diffuse 값을 약간 약간 바이올렛 톤으로 한번 줘볼게요 blue 이런 블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flower 이름 적어주시고 flower에다가 주시고 여기 보시면은 flower 있죠 material select flower set selection 태그를 selection 링크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flower color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음 어 리플렉션 값을 좀 줄 거구요 glossness 값도 0.8 정도로 주시고 볼륨 매트릭스를 한번 넣어볼게요 우리 배웠던 거 sss value 값을 최대치로 넣어주시고 radius를 넣어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의 지금 그죠 컬러가 들어가죠 이것도 약간 이런 식으로 줘볼까요 그리고 diffuse에서도요 컬러를 한번 설정을 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블루톤으로 블루톤으로 설정을 해 주겠습니다 코발트 계열이 이쁜 것 같긴 해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거를 조금 더 많이 줘볼게요 컬러를 조금만 낮춰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잘 먹게끔 그리고 좀 라이트가 이 볼륨 매트릭 같은 경우는 라이트가 되게 중요한데 이제 라이트가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어 확실하게 티는 안 날 거에요 이 정도 설정으로 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material에서 요거를 어 이름은 stem light 보호를 보관했습니다 자 이거를 여기다가 적용을 시킬 거고요 자 어 보시면 여기 self illumination 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light material polygon light 뭐 이런 어떤 계열이라고 보셔도 좋아요 이걸 누르시면은 음 이렇게 illumination 같은 효과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여지죠 그쵸? 음 그래서 이걸 컬러를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diffuse 에서도 컬러를 좀 섞어 주시면 이렇게 재밌는 컬러가 나옵니다 약간 오묘하게 나와요 컬러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에 밝기를 제가 올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뭐 우리 배웠던 것을 조금씩 써먹어 보는 거죠 카메라 코로나 카메라를 해서 이렇게 태그해서 뭐였어요 우리 블루맨 글레어도 있었죠 블루맨 글레어도 있었죠 블루맨티도 있었고 블루맨티도 있었고 그죠 샤프닝도 있었고 DOF도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블루맨 글레어를 이렇게 설정을 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살짝 글로잉 효과가 나오죠 음 재밌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때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이 이 셀프 일루미네이션 같이 폴리곤 라이트는 렌더링 타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거 감안하셔야 되고요 렌더 타임의 딜레이가 굉장히 어 큽니다 이렇게 설정하시고 자 뭐 라이트 매터리얼을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도 있지만 재밌는 옵션을 하나 설명을 해드리려고요 어드밴스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매터리얼의 모든 것을 어 설정한다고 보셔도 좋아요 로컬 액시스라는 거 있죠 UVW 액시스가 UVW가 있고 로컬 액시스가 있는데 어 이거는 에니스트로피 오리엔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에니스트로피 옵션을 줬을 때 뭐지 그게 이러시는 분들은 지난번 거 꼭 보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에니스트로픽이라고 있죠 이게 뭐냐면 헤어라인 재질을 만드는 거잖아요 스텐 같은 거 스텐이나 뭐 메탈 이런 스텐니스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거 그곳에 방향성을 전체적으로 잡아줄 때 이렇게 UVW쪽 으로 갈 거냐 로컬 액시스로 갈 거냐 이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로컬 액시스로 많이 넣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UVW로 넣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비지비리티가 있죠 그래서 다이렉트리 하시면은 그냥 이렇게 다이렉트로 보여주는 것만 없어지는 거에요 여기 라이트를 지금 이렇게 주변에다가 주는 것은 그대로 남는데 쉽게 얘기하면 하이드 시켜버리는 거예요. GI를 끄겠다. 리플렉션 효과를 없애겠다. 리플렉션을 없애겠다. 이 메터리얼 안에서 통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컨트롤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메터리얼 아이디라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1번으로 설정을 해놔 볼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코로나 멀티패스가 있죠. 여기서 마스크를 하나 들어오시고요. 여기 보시면 마스크가 이제 매트 파일 뽑을 때 사용을 하는 건데요. 오브젝트 퍼퍼 아이디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오브젝트 매트를 뽑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컴퍼지트 같은 거 할 때 많이 사용하잖아요. 얘는 또 특이한 게 메터리얼도 메터리얼마다 아이디를 붙여가지고 따로 뜯어낼 수가 있어요. 더 디테일하게 컴퍼지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터리얼 아이디를 틱하시고 이걸 1번으로 제가 설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정한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디 갔나요? 아 여기 있죠. 다시 한 번 렌더링을 걸어볼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 알파 마스크 생겼죠. 마스크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메터리얼 아이디 1번으로 뽑혀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메터리얼만 따로 뽑을 수도 있고요. 이제 알파 모드겠죠. 알파 모드를 블랙으로 줄 거냐 화이트로 줄 거냐 디폴트로 줄 거냐 이런 건데요. 이거는 사실은 그냥 원래 있던 구조대로 하시면 돼요. 알파 모드는 뭐 그게 상관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피지컬리 베이스드 렌더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PBR로 렌더를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렌더로 할 거냐 이건데 뭐 우린 지금 PBR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 꼭 안틱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계속 틱 돼 있는 상태를 유지를 시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어드밴스드까지 알아봤고요. 어 사실 뭐 다 했어요. 디스플레이스먼트도 할 거고 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내가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고 싶다. 더 다르게 표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설정 값을 바꿔가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